6. 그 이 이후에 하늘의 스프러스 00.1B죠F 00.1B죠F 원소가 없겠네 한복이 멸망했대 00.1B죠F 00.3B죠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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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니야 채팅방이 늦게 올라왔어요 지금 도발하는 명령이 늦게 들어왔다니까 나한테 렉이 있어요 렉이 있어서 그걸 못 본거지 내가 얘기를 안 들은게 아니야 집중하겠지? 집중할 때 한 대 때려놓자 발로는 안 할꺼야 괜찮아 게이지 하나야 괜찮아 확률상 집중이 좋다 확률상 근데 주장을 내가 꼭 이거 하면 주장하더라고 이상해 얘들이 나 잃는 것 같아 봐라 내가 집중해볼게 얘들이 주장한다 주장한다 어 아니네 아 주장 안 하려고 그랬었구나 대주장 아 도발 도발 아 다 안먹혀 안돼 안돼 발론 발론각입니까? 도발 안 하겠지 아 주장이 건빼버리면 상대 공격 안 한다고 된다고? 아 그걸 잃는거야 공격 안 한다고? 알겠어 알겠어 아 알았어 무슨 얘긴지 잠깐만 발론밖에 없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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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발론내야 되나? 대주장 아니면 발론로 둘 중 하나 하자 대주장 아니면 발론로 여러분이 빨리 원하는 거 얘기해봐요 대주장 발론로 아 같은 대주장이 망하는 거고 대주장? 대주장일 것 같아? 아 채팅방 왜 이렇게 느려 렉이 있나봐 내가 얘기한 지 5분 있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 대주장? 대주장 고 상대방 대주장이면 어 아니다 내가 이겼다 어어어 됐어 됐어 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을 말했어 잠깐만 잠깐만 세게 발론으로 잡으면 끝나잖아 발론으로 잡으면 끝나지 발론이 확률이 좋아 발론 발론 어차피 도발 걸려도 나한테 끝났어 발론이면 끝이야 발론은 끝이지 발론 하자 됐다 이거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오나 오케이 아 이겼다 으아악 여러분들만 이겼어 과감하게 공격해가지고 이겼다 어우 씨 싸발 잠깐만 얘 어딨냐 얘 UP 어디갔냐 원수 어디갔냐 15일 걸리네 어디있는거야 아이씨 문추? 문수인가 왠지 아는 사이가 아닌데 아 15일나 걸렸어요 이거 되겠지 아까 1% 남았었으니까 아 힘들다 한 다섯다 있었나봐 순우기형미 5명의 무장이 뭐야 왜 3%야 야 이거 왜그래요 왜 3%에요 아까 1%였잖아요 왜 왜 왜 왜 꺾였어 너 봉기 봉기는 할만하지 않을까 아 186이네 계속 져서? 지면 떨어져요? 흠 엄변 3이야 할만해 잠깐만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돼 또 이건 집중이지 알겠어 이제 알겠어 잠깐만 이제 알았어 이거는 이거는 도발이야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어 대주장 어땐 봉인했어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의 시팅방향의 얘기를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반론 주장할거라 말지 설마 도발하겠어? 주장이냐 반론이냐인데 주장주장하면 내가 지니까 어차피 주장할거라 말지 야 이거 읽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대주장 각인데? 어떡하냐 아 이거 아 집중 아니면 주장이었어? 채팅방이 너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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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느려 1분 느려 그래요 이상한데? 이거 뭐하냐 여기서 로드하자 로드에서 아까 설전하기 전에 잘 이기면 될 것 같아 잠깐만 드럭게 힘드네 이길 때까지 합니다 오늘 대주장하는데? 주장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흐 아까 1%였는데 잘 이기는 걸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잘 이기자. 중사한 후 가서 절충을 잘하면 절충을 잘하자. 여기서 80짜리만 하나만 나오면 돼. 80짜리. 내가 1%였죠. 80짜리. 지력 80짜리 하나만. 동소. 동소 할만하지 않았어? 동소, 동소. 83. 할만해, 할만해. 발론 집중? 집중이지. 발론 집중? 주장? 나도 집중할까 따라? 집중만하다 안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못 봤어. 뭐 빛났지? 대주장, 주장? 도발, 대주장, 주장 빛났나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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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론이 의미가 없는데? 대주장을 하나 써도 두 번 쓰잖아. 집중을 두 개 정도 놔두면 안 되는 건데. 아, 대주장 쓸 걸. 아, 대주장 쓸 걸. 아, 씨. 대주장, 주장, 대주장 도발? 아, 설마 또 주장? 아, 됐다, 됐다. 얘, 대주장 잘 안 쓰는구나. 나한테 무조건 쓸 텐데. 오, 됐어, 됐어. 잠깐만. 몰라, 이거 몰라. 아, 최종이야. 최종이야. 그러면 발론으로만, 발론만 하면 되지. 발론이면 끝나죠. 됐다. 아, 이겼다. 됐다, 이겼다. 100%야, 100%야. 아, 이겼다. 어딨냐? 어디 갔어?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개교, 개교가 어디, 개교까지 내려갔니? 아우, 씨. 됐다. 아우, 씨.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네요. 아, 씨. 두 개의 게임 들다. 미축이 고생했어. 미축이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다, 미축이. 진짜 고생했다, 미축이. 동맹 성공했어요. 육풍관으로. 와, 공적이 엄청나다, 동맹이. 3650. 어, 공. 보람이 있다. 잠깐만. 특사, 외교. 정전을 어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도견만 어떻게. 도견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외교. 바쁘다. 외교가 바껴요. 바뻐. 외교가 바뻐. 50원. 썰전으로. 이씨. 내가 썰전 자신 붙었어. 일루와. 깨달았어, 썰전이. 다 때려 죽일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주장. 쌍주장. 집중발로. 집중하겠죠? 나도 따라 집중. 대주장 가죠. 하하하하. 나. 나. 종. 아. 좀 상쇄됐는데. 괜찮아? 하하하하하하. 발로? 어머나? 나. 나. 어. 야. 하하하하.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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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상인한테 지는데 무슨 외교를 한다고. 근처 상인한테도 지는데 무슨 외교를 한다고 나대고 있냐. 한심하다. 한심합니다. 미축이. 미축이 한심해요. 하하하하. 어, 미축이. 미축 도시로 가야되나 그러면? 미축이. 어, 이기겠는데? 절충. 유아하하. 아유. 힘들다. 누구누구누구 있냐. 여기는? 오우扇. 공, 공적이 5478이야? 대. 그 granted. bles body уд resist. 하하하하. 부ビ palace. 지금 원소가 도와주러 왔나 그러면은? 동맹인데 어떻게 된거에요? 도와주러 온거 아닙니까? 평원 외교가 어디 온거야? 의교관이 잘해야 됩니다 가서 막 성추행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장패 받아주마, 받아주마 장패 53짜리? 야! 여긴 좀 할만하겠다 여긴 좀 할만하겠어 주장 그냥 주장만 해도 이기겠다 이게 양학이구나 이게 양학이야 이게 양학이거든 지금 몇% 됐어? 정전이? 79%! 한분만 더 하면 되겠는데? 여기 성권이 있나요? 지금? 성권이 없나? 아! 관우가 폴로 잡혔어! 그랬구나 야이 씨 우리 얼마나, 병력이 얼마야? 얼마 남았지? 이야 여기만 잘 막으면 되는데 여기만 잘 막으면 되는데 원서랑 했으니까 당분간, 당분간은 괜찮겠다 원서랑 동맹에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넌가 아 아 조조가 도와주겠지 원서가? 제복으로 온다고? 아 이렇게 외교가 보기가 힘드냐 이거 적 공격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공격 중 이런 게 보여야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적대 관계가 보여야되는 거 아니야? 원서가 업을 뺏었네? 이야 어? 종이요 자, 좀 썰쟌해 보일만 한데? 근데 좀 유명한 애가 아니니까 내가 더 이길 수 있어 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근데 뭔가 언변이 6이네 아, 두 개 발론 집중입니까? 음 같이 집중해야죠 대주장 주장 도발 도발각? 도발각 같은데 지금 아, 대주장을 한번 때려버릴까 그냥? 도발 무효하.. 무효하니까 죽여! 아, 주장했었구나 됐어 주장 대주장 도발 주장 대주장 도발 발론 경감을 시키.. 이제부터 경감시키면 돼 아, 도발했네 야, 이거 뭐야? 어이가 없네 도발각 지금 선택지가 없어, 주장 아, 퍼시 이야, 씨 아, 퍼시 아, 퍼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몇 프로에요? 73%? 어, 한 명만 꼬시면 되지 않을까?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도경 어디 있니? 도경 여깄다 여깄다 음.. 아, 여기 정치가 좋은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걸렸냐? 하필 왕랑, 진규 있네 왕랑, 진규 아.. 아, 유비 땅이 저기가 되게 더러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월한테 유비가 붙은 게 이가 가 아, 그니까 적충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아, 난사 뺏겼어 아, 하 아, 여기가 되게 위험한 땅이야 원수랑 조조한테 끼고 아, 일반 몽관이다 다행이다 어 아, 일반 몽관이다 어 아, 여기가 되게 위험한 땅이야 mpc가 왔네요 mpc 발로 집중 그냥 패자 아니야 집중하고 대.. 집중하고 대주장 집중 근데 도발하더라고 대주장 또 집중 아유 아파라 아유 아파라 주장 최종 최종 대주장이면 끝나지 아, 이건 mpc는 이기죠 가뿐하게 이기지 가뿐하게 이기지 94 한 번 더 해야되네 썰전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세이브를 한 번 하고 썰전을 한 번 더 도겸은 직접 나설 수도 있거든 최종 교섭을 하라 한 번 교섭에서 이기고 끝냅시다 아, 어차피 여기 하나 뺏었잖아 그만 싸우자 낭사 뺏겼어 아무도 없는데? 옆에?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자 썰전 어, 직접 나서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아까 원소도 직접 나섰으면 좋을텐데 도겸 따위는 도겸 따위는 금방 이기죠 발론 집중 또, 또 집중하니? 도발? 도발? 어... 집중을 한 번 더 할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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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장? 먹혔.. 어 없죠 주장, 주장 발론... 집중하다가는 대주장 맞을 것 같아서 아, 아파 아, 이제 비슷비트한데 이제 비리비롱한데 주장이면 끝나겠지? 도발이 오케 어허 아니야, 아니야 지금 당사가 뺏겨도 돼요 상관없어 먹은지 얼마 안된 땅이라 도발 종전해 도발.. 아... 난 돌아가야돼 돌아가서 이거 막아야돼 하우돈 아, 이거 어떻게하냐 도조는 어떻게 막냐 조조놈이 문제야 임무, 임무 끝났어요 오픈관, 야 이거 좋은데? 외교가, 외교가 지름길이다 광랩의 지름길이야, 오픈관 됐어 외교가 중요하다니까 어, 제북 먹힌다 야, 돌아가야 돼 빨리 평화에 들어가서 군사 출진을 출진을 막아야지 야, 얘들 이거 어떻게 안 도와줘요? 동맹인들 왜 안 도와줘? 또 동맹으로 뭐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또? 요구 요구를 해야 되나 본데? 아이씨 자동 방어가 아니야? 아, 돈 요구인데 잠깐만, 수비 요구 이런 거 없어? 수비 요구 이런 거 없나요? 포로 반환 자금 군약 요구 자, 포로 반환도 해야 되는데? 요청 요청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요청 방위 요청 방위 요청을 해야겠네 원소 군한테 아, 또 가야되니까 또 가야되요? 자, 이길 수 있나만 보자 이길 수 있나 우리가? 병력을? 조조를? 1대1인데 1대1이거든요 이거 들어가면은 7,000 11,000 근데 아까 또 오고있던 애가 있던데 네, 조조가 2만 못 이기지? 죽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쩔 수 없나요? 흠 해야 되나요? 흠 흠 요청을 해야 됩니까? 방위요청 제복 얼마야? 교섭률이 얼마야? 설마 이것도 100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겠지? 이야 너무하다 빵이야 1도 안올라가 아까 고람이랑 친해져있었잖아 고람 어디갔지? 어 여기 없는데? 중선에 있네 또 아우 그냥 망하는게 망하는게 편하지 않을까? 유비야 유비씨 유비씨 그냥 망해요 어쩔 수가 없다 야 도와주질 않는다 ㄲ ㄱ ㄹ ㄹ ㄹ ㄹ ㄹ ㄹ ㅇㄹ ㄹ ㄹ ㄹ ㄹ ㄹ ㅇㄹ ㄹ ㅇㄹ ㅇㄹ 아 재고 뺏겼어 나 평온태수야? 아 진짜 태수가 됐어 태수가 됐어